반갑습니다. 주식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11월 1일 우리 두산애너빌리티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1월 1일 주식콜센터가 우리 두산애너빌리티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콜센터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새벽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산애너빌리티 선배님들 어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아니 체코에서 갑자기 원전 보류? 자,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건데, 자,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중요한 뭐 정보, 그 다음에 뭐 합병 관련해서도 좀 전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 두산애너빌리티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선배님들 두산애너빌리티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좀 안내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요. 중요한 정보와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애너빌리티가 어제 2만 50원, 아, 1350원, 자, 6.31% 하락된 금액이 정가 마감을 했는데, 와, 우리 선배님들 체코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선배님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주식 콜센터도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선배님들, 음, 근데 뭐, 이게 뭐 보류다, 근데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었었잖아요, 선배님들. 근데 어제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짚어보게 되면은, 음, 아주 재밌습니다. 자, 어제 우리 선배님들께서, 자, 거래량도 빵 터졌으면서, 자, 어제 우리 선배님들 다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근데 반면에 외국인들이 소폭, 만약에 문제가 체코 원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했었겠죠? 근데 어저께 보시면은 약간의 물량 매도만 나왔었고, 우리 선배님들, 자, 기관,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내 외국인, 와, 얘네들이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선배님들. 진짜 원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기관과 보험, 투신,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왔을까요, 선배님들?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그 기사 내용이, 아, 의도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제 물론 생각처럼 그렇게 확 하은가 가거나, 막 그렇게 심각하게 빠진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뭐, 일시적인 하락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배님들. 자, 우리 원전에 대한 부분은 잘 해결될 거며, 자, 우리 뭐,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 뭐, 영구, 아랍 에메리티,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등, 원전 관련한 이슈는, 음, 계속 발표가 되면서,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뭐, 25년부터 38년까지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네,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트럼프 형이, 트럼프 형이, 자, 공약을 했죠? 원전! 원전! 자, 이렇게 계속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전에 대한 이슈는, 자, 계속 나올 거고, 재료도 아직 소멸된 거 아니니까, 주식 콜센터와 함께 파이팅 해주시고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드렸던 거, 급등 종목을 드렸었는데, 그 급등 종목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선배님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오늘 기대해 볼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드릴 선물은, 자, GRT라고 있습니다. 자, GRT, 자, 자회사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고요. 자, 이거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볼만합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GRT 꼭 매수해 주시고요. 자, 10월 17일 오전 8시, 자, 오늘 장전에, 자, 이거 좀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선물은 GRT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요. 어, 10월 17일 날 우리 기술 방송 중에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렸었어요. GRT라고. 자, 오늘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 선배님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제가 드릴 거고요. 자, GRT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선배님들. GRT, 주식 콜센터가 10월 17일 날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날 3,630원 종가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3일 후에, 3일 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급등을 갔어요. 자, 이렇게 급등주, 자,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급등주를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자, 오늘은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무상증자, 무상증자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11월 달에 무상증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 콜센터 이 무상증자, 자, 지금 수익률은 900% 이상 수익, 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배님들. 자, 오늘 무상증자 관련해서, 자, 선배님들께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주식 콜센터가 우리 두산애너빌리티 선배님들에게 드릴 선물은 자, 소룩스와 비슷한 무상증자 선물이에요. 자, 23년도 12월 달에 소룩스가 무상증자 발표를 합니다. 자, 14대 1이라는 역대급 무상증자 발표와 함께 주가가 980%, 자, 급등을 했어요. 자, 오늘도 주식 콜센터가 드릴 무상증자 선물, 자, 목표 수익률은 최소로 잡았습니다. 최소 500%에서 800% 이상 수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발표 예정일, 무상증자 발표 예정일은 자, 이번 달에 발표 예정입니다. 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우리 바쁘신 직장인 선배님들, 자영업하시는 선배님들, 자, 무상증자 선물 제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주식으로 손실 또는 수익 원하시는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 우리 선배님들,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주식 콜센터가 무상증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목표 수익률은 500%에서 800% 이상 수익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 자,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지금부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지금부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선배님들, 와, 진짜 어제요. 주식 콜센터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놀라셨죠. 체코, 한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 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자, 한수원에서 밝혔습니다. 자, 체코에서, 음, 한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좀 와전된 게 있었어요. 체코에서 원전 계약 파기, MOU 취소!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닌데, 자, 이렇게 잠깐 일시보류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왜 보류를 했을까요, 선배님들? 음, 아시는 것처럼? 자, 아시겠지만. 자, 우리 웨스팅 하우스에서, 네,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들, 말도 안 되는 걸로 태클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한수원과 체코에서 잘 해결될 거고, 자, 지금 체코 원전, 우리나라가 마지막 계약 체결할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선배님들, 자, 이 내용도 있어요. 음, 체코 원전 발주사 대표단 60명이 한국에 옵니다. 자, 내년 3월 계약 목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발주한 사장 국내 운영 최신 원전 공사 현장 시찰을 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장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한수원 체코 반 독점 당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 진정 절차 따른 절차 1뿐이다 라고, 자, 이렇게 우리 한수원에서 밝혔으니까 우리 선배님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 관련된 내용 잠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두고반이 신규 원전 2기 건설 우선 협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추측으로 한 팀 코리아를 선정한 체코 전력 당국이 내달 한국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 공사와 미국 웨스팅 하우스의 진정에 따라 체코 반 독점 당국이 최종 계약을 맺는 것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지만 체코 전력 당국은 당초 계획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상 진행에 나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악재 아니에요. 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낸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선배님들 1년짜리 적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주식 콜센터도 우리 선배님들에게 적금 하나 가입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적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원전 업계에 따르면 두고반이 원전 두기 건설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공사 자회사 두고반이 원자력 발전은 내달 11개 원전 각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60여 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한수원 측과 세부 협상을 벌인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체코 원전은 우리나라가 수주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금감원에서 중요한 얘기를 또 했죠. 자, 금감원에서요? 선배님들? 두산 합병 비율 신뢰성 강조했고요. 신화 투자 손실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손실은 차별 수위 높을 것 예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이 합병 관련한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31일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신규 외부평가 기간 두산 합병과의 방식 점검해야 신한 사태 관련 내부 통해 설계 운영상 문제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산이 또다시 지배구조 개편안 관련 신고서를 정정 제출한 가운데 정정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 당국이 기업의 특정한 가치평가 모델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평가 방식에 대해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고요. 단국은 이번 두산 사태 계기로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그룹에서 이 합병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무리하게 추진 중입니다. 말로는 두산 지배구조 개편으로 해서 원전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무산되기를 저는 무산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선배님들. 자, 무산될 거예요. 대신중권, 두산 에너빌리티, SMR, 성장성 부각하고 체코 보류는 표준 절차 가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배님들. 저는 우리 선배님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짧게 보지 말고 조금 길게만 봐주시는 걸 조금 부탁드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이 성장성과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어요. 자, 우리 2005년부터 38년까지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수주 계약이 계속 발표될 겁니다. 자, SMR 공기가 아직은 크게 단축하기 쉽지 않지 지연 가능성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SMR 전력 공급 계약이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SMR 건설 발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성은 어마무시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2만 원이지만 자, 이런 호재와 이슈가 하나, 두 개씩 빵빵빵 터진다 그러면 2만 원이 아닌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주식 콜센터는 판단을 합니다. 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원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아랍, MLAT, 중동, 유럽 등에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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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이라는 노래를 너무나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 적은 비용, 네, 1조 원이 적은 비용이 아니지만 자, 1조 원의 비용으로 10조 원 이상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원전이고요. 대형 원전보다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슈와 호재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대형 원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면서 그 다음에 설치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저렴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작은 건물에도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SMR에 대한 관심과 이슈가 많은 거예요. 선배님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것도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장증 급락한 무슨 일? 자, 체코 반 독점 당국이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조치 등 거론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자, 이때 우리 세력들과 우리 선배님들께서 매수를 하셨죠? 자, 우리 선배님들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잘 매수하신 거고요. 조만간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크게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파이팅 해주실 거라 믿고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 자, 수익 보실 수 있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 선물 드릴 겁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 자,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요. 자,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무상증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900% 이상의 수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선배님들 무상증자 선물 하나만으로도 11월 달에 큰 수익 보실 겁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자, 이 실시간 텔레그램 통해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 그때그때 세력들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브리핑 안내에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혼자서 주식하지 마시고요. 주식 콜센터와 함께 주식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크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선배님들 제가 100만원을 5개월 만에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천만원으로 5개월 만에 제가 3억 2천만원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텔레그램 방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 최소 5% 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요.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시고요. 아, 나는 천만원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천만원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800을 1,600만원으로, 자, 1,600만원을 3,200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6개월 차부터는 다달이 3,200만원씩 수익 금액이 생기실 겁니다. 자, 천만원으로 운영하신다 그러면 4개월 차에 8,000만원이 1억 6,000만원이 될 거고요. 5개월 차에는 6,000만원이 1억 6,000만원이 3억 2,000만원이 될 거고 6개월 차부터는 다달이 3억 2,000만원씩 생기실 겁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그 다음에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숫자 1번과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셔도 자, 우리 선배님들 5개월 만에 3,200만원, 3억 2,000만원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유한양의 선배님들처럼 26% 이상의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콜센터가 유한양의 하나만으로도요. 자, 우리 선배님들 26%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수익 보셔서 수익 인증까지 해주시고 자,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커피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자, 소액으로도 주식 콜센터가 하루에 77만원이라는 수익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5개월 동안 6,500만원이라는 수익 금액도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자, 실리콘트 하나만으로도 제가 50%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도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우리 선배님들 010-3172-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자,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셔도 우리 선배님들 재밌게 수익 보시면서 주식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주식으로 손실보고 계시는 선배님들, 수익 원하시는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에게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콜센터